칡불이의 갉은 효능에 대해 동의보감에 의하면 성질은 평하다, 서늘하다고도 한다, 맛은 달며 독이 없다. 풍안으로 머리가 아픈 것을 낫게 하며 땀이 나게 하여 표를 풀어주고 땀구멍을 열어주며 술독을 푼다. 번갈을 멈추며 음식맛을 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며 가슴에 열을 없애고 소장을 잘 통하게 하며 세부치에 다친 것을 낫게 한다. 조갱명경에 인경하는 약이다. 조갱명경에 들어가서 진액이 생기게 하고 갈증을 먹게 한다. 허에서 나는 갈증은 칡불이가 아니면 멈출 수 없다. 술로 생긴 병이나 갈증이 있는데 쓰면 아주 좋다. 또한 학질의 일종인 온학과 소갈, 곧 당뇨도 치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